제 동영상 168번하고 178번을 안 들으신 분은 듣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또는 세계통제와 각각의 나라의 국경을 없애라. 이런 식의 자본파워가 배경을 삼아서 정치력을 쓰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 미국민주당이고 세계의 통제화 세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력들은 중국이 통제사회이지만 굉장히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민주당이 특히. 그런데 내세우는 프로그램들을 가만히 보세요. 동성애나 또는 여성들 운동을 하면서 독신녀를 오히려 만들고 애를 낳지 말자 이런 식으로 사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성애자의 숫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작은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시설을 짓지 말라. 이런 식의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왜 유독 동성애와 독신녀 만들기에 열정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그거는 바로 인구 감축 프로그램을 세계의 통제화 세력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178 또는 168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를 맨 처음에 있는 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세계 통제화의 거대 세력들 구글이나 아마존의 베조스나 굉장히 미국 민주당 쪽에서 중국같이 통제하는 세력을 굉장히 지지를 해요. 심지어는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청정한 사회다. 이런 말을 북한에다 대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민주당 쪽은 인권 문제를 들고 와서 왜 북한 체제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거의 그런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거는 세계 기구 유엔에서의 말빠를 좀 세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이제껏 일본 구구 세력이었고 그것이 미국 민주당과 연계됐다고 제가 여지껏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카와 재단도 그렇고 세계 통제화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파워가.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또 애국법을 세운 부시 이후에 미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가 아니라 통제까지 하겠다. 그런 걸 합법화 시킨 건가 다름없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글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구글과 미국 민주당과 워싱턴 포스트 즉 아마존의 베조스는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 갔다가 6일 정도 사이를 두고 한국이 아니죠. 미국으로 와가지고 죽은 그 원비어 사건이요.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원비어 사건을 맨 처음에 성사시킬 때 왜 북한이 200만불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병원비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껏 북한이 외교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돈을 반드시 우구를 해서 그거를 받아내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게 북한의 뭐라 그러나요.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원비어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가 들고 맨 처음에 발표를 한 거죠. 해가지고 트럼프를 거의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 경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 민주당의 후보를 대선에 올릴까 그것으로 고심하는 것이 구글하고 미국 민주당하고 워싱턴 포스트 즉 아마존의 베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원비어 사건을 들춰내가지고 트럼프를 궁지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런데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외교력도 참 뭐라 그러나요. 그 수준이 너무 자기중심 셀프센터리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고이즈미하고 김정일의 위원장의 회담을 할 때 그것이 성사가 됐었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그것을 북한이 그 일을 꼼꼼하게 못해가지고 그게 무산이 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비어 같은 사건도 북한이 본인들의 외교적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일찌감치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북한의 경우도 너무 미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런 사건을 왜 그런 원비어 같이 좀 철없는 그런 젊은이가 약간의 스파이 행동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북한이 북한의 체제에 왔으니까 자국법으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구금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미숙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외교적으로 일단 이미지를 좋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원비어 사건을 들춰내서 이렇게 상대방 정당세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북한이 미숙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거기에 결제를 했다, 돈을 줬다 말았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별거 아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앞으로는 외교적인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제가 흥분해서 이걸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러리 시절에 미국 민주당 시절에 전쟁이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했고 군산업이 배경에 있다고 그래요. 미국 민주당을 밀어주는 게 보통 공화당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 쪽인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의 존재라는 건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입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것이 다른 제조업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나 기타 등등. 그렇지만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이 군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과 군산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반대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중국전에 몰입하고 있는 트럼프를 위해서도 한국과 북한은 시민운동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구글과 미국 민주당과 워싱턴 포스트와의 연계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폴리티코가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에 속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관해서 인터넷으로 2천 명 2천 명으로 지지율 조사를 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한국보다 미국은요. 10배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10배나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도 지지율 조사할 때 인터넷에서 조사할 때 끼껏해야 2천 명 가지고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회사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구글이나 기타 IT 회사들은 대부분 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발표한다는 거 진짜 지나치지 않아요? 한국의 민주당이 하는 행태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오바마 때 사실은 오바마가 이슬람이든 기독교이든 동성애를 처음에는 그렇게 찬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나서서 동성애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 바이든이야말로 세계통제와 세력의 급진론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 바이든을 밀어주는 게 누구겠어요? 구글하고 또 워싱턴포스트 미국 민주당 뭐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빠르게 설명할 게 뭐냐면요. 제가 독일의 이상주의랑 해겔 철학이 만든 그 듀얼리즘 때문에 그러니까 좌와 우로 나누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계속 추진하는 기술 개발은 되는데 권력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대중이 이렇게 있고 미디어로 그거를 막 휘어잡고 그러면서 탑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대중사회를 이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력 집중 체제의 자본 집중이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권력 집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현대의 사회의 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고 보통 그러면 시장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국경을 없애라 인종을 섞어라 이게 세계화잖아요. 그래야만 그거를 뭉뚱구려 갖고 마음대로 자본이 들어가서 뭐 그 나라라는 국가 개념이 없어지니까 자본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통제화를 할 때 AI나 5G나 60까지 또 인터넷 감시 시스템이 지금 도입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체제 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리베리테리안들의 입장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개인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권이겠어요. 인권은 입으로만 하는 인권이죠. 그런데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보통 극진보의 경우는 이거는 NL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진보들은 뭐냐면 노동자야 당겨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세계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세계통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노동자의 노동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인구 감축을 위해서 동성애랑 여성의 임신 그거를 막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나 세계통제화라는 측면에서는 자본 집중을 줄이자 이런 운동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습니다.